4월 9일 컴백 이전에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4등학교 9에서 13개 두세에 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정말 재능이 있어서. 바로 갈게요. 시작! 끝! 다했다. 성공했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했어요 저거. 집에 저러고 있어요. 이 친구와요? 블루베리 좋아하나요? 블루베리 좋아해요. 저거가 배고픈 썰기. 배고픈 썰기. 배고픈 썰기. 120대 50. 적당한 아이스크림. 청소한 치킨. 여기 길방 맞춰요. 길방 맞춰요. 잠시 잔네요. 일단 맞춰 볼게요. 아 저는 블루밋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logo 오세요. editing 좋음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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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아 기분이 좋음 잠깐만요 해요 잠깐만 우리, 우리,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손들어, 손들어! 얘기 좀 할까요? 얘기 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시만요 형! 손들어, 손들어! 아, 이따가 이제 들어봐요, 이따가로! 손들어, 손들어! 뚝배기 드릴 테니까 가요! 손들어! 드릴 테니까요, 조용히 가요!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 아, 잠깐만...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형, 잠시만요 형! 하트건 누구야? 우리 동매할까요? 동매한 거예요? 저는 MC예요. 어, 충분히 더 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 조건이 뭐지? 무슨 일인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해드리고요. 동매한 거예요? 아, 진짜 다시 해줘요. 일단 기다려야 돼, 다시 해줘요. 일단 좀 쏘지 말아봐요. 물 내놔! 물을 내놓으라고요? 빨리 물 내놔! 물 말고 이건 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랑 좀. 이거 가져가세요. 네. 조용히 하시면 돼요, 이제. 동매할까요? 형! 나는 윈! andare! 윈위 부착 increased partir Permi 윈윈 이야기 Dave 자! Stomp! Stomp Stomp 윈윈이 부정을 했어요. 윈윈이 부정을 했어요. 안 그래요! Package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파란색. 파란색. 오, 신조..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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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이겼다. 이겼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겼다. 제이! 후! 빅! 빅! 잘하고. 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좀 쉬운데? 빅!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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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점! 1점! 빅 형!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민재이고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0점! 아냐, 아냐, 죄송해요. 0점은 좀..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1점, 1점. 한번 돌려주세요. 이거다. 끝났다. 끝났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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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너무 대단하네. 남편이 두 번 더 주세요. 2점, 3점, 3점. 1점. 예! 1점. 5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